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W 프레임의 On Before W Frame Unload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이벤트는 페이지가 닫히기 전 페이지에 포함된 W 프레임에서 발생합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W 프레임에 해당 이벤트를 추가하고 이벤트 함수를 정의하십시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 트리거에는 온 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트리거를 누르면 W 프레임 팝업이 생성되고 소스 화면은 소스 XML 파일입니다. 소스 XML 화면에는 W 프레임이 포함되어 있고 이 W 프레임에는 On Before W Frame Unload 이벤트가 바인딩되어져 있습니다. 페이지가 닫히기 전 표시할 메시지입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면 팝업이 표시되고 팝업을 닫으면 소스 화면에 있는 W 프레임과 바인딩된 On Before W Frame Unload 이벤트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